네 세입자분이 아직 살고 계시고 2월 28일날 이사를 나가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영상은 없고 예전에 있던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보시면 되게 신축급이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화이트톤이죠 이런 신축급의 화이트톤 집은 많은데 여기가 가격이 1000에 40,500에 45만원 관리비 따로 6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급의 화이트톤인 집 치고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빨리빨리 되구요 2000에 30 정도 찾는 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2000에 30도 이사가 너무 늦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가 2월 28일이니까 2월 28일 이후에 가능한 분 중에서 아 위치는 실립역하고 신대방역 넉넉히 1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뭐 이런 신축급의 화이트톤이면서 지상층이 많지가 않죠 한 1000에 50 이러면 많은데 1000에 42 선에서는 어 조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여기서 막 더 5분 거리는 없나요 이러면 있는데 비싸니까 그거 꼭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세입자 분이 있는 집이니까 아 요 방만 보고싶다 하면 세입자 분하고 방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미리 꼭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